해당 사연은 중국 사연을 영어로 번역해두는 레딧의 글 중 하나를 발췌하여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라네라고 합니다. 저는 남들처럼만 살자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로 나왔던 저는 취업난이라고는 했지만 금방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더군요.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하고 싶어서 독립까지 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보다 월급이 낮은 곳으로 취직을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직장인이 되긴 했거든요. 작은 월급이라고 해도 경험이 쌓이면 다른 회사의 좋은 연봉으로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런 계획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잘랐어요. 다른 동료에게 들은 것이지만 제 자리는 팀장님의 아시는 지인분으로 채워졌다고 하더군요.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저는 기운을 내서 다른 외국계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했던 회사보다 월급도 높은 편이었고 아무래도 외국계열이라서 노동시간도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8시간이 기본 노동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는 회사는 그다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떡하니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있었던 시련은 더 좋은 날을 선사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회사는 노동시간을 지켜주었고 월급도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심지어 월급을 삭감하는 일도 없었죠. 저는 월급이 나올 때마다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족여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제가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니 이런 식으로만 지낸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그날은 제가 일을 끝마치고 집에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뜬금없이 영상통화가 왔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돈이 없다는 연락이었죠. 다급해 보이는 엄마를 보니 당혹스럽더군요. 그러면서 돈 좀 내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모아둔 돈을 모두 끄집어내 엄마가 알려준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엄마는 고맙다면서 아빠 수술이 끝나고 괜찮아지면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돈을 모아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빠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고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 날 엄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무슨 말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제 일을 털어놓자 엄마는 아빠가 다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을 끌어안고 우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아 결국 회사를 연차해내고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어요. 조사 결과 저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더군요. 중국에서는 AI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유행이었는데 제가 딱 걸리게 된 것이죠. 엄마의 정보를 수집한 해킹범이 엄마의 얼굴이며 목소리까지 AI를 통해 구현해내어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한 사기 수법에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런 류의 범죄가 많아졌는데 제가 속은 겁니다. 아니 엄마의 모든 지인이 속았더군요. 엄마인 척하면서 엄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빠가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인간관계가 좋았기에 많은 사람이 돈을 보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엄마에게 따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보내서 생활비조차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계 회사에 제재를 가해 저희 회사도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믿지 않았으나 해고는 차근차근 일어났습니다. 저는 생애 두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해고를 당하게 된 셈이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중국 기술력보다 떨어지는 외국계 회사들이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외국계 회사가 기술력이 떨어지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해졌죠. 그래도 이런 시련들을 겪으며 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이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대량 해고가 벌어져도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답답했어요. 그저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많아질 뿐이었죠. 말 그대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직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외국계 회사가 주를 이루었던 곳이었기에 철수하기 시작하니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남은 것이라고는 중국 회사였는데 그 회사도 인원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줄 곳은 존재하지 않았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저였지만 점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자 집주인이 빈털터리 신세로 저를 쫓아내던 일이었죠. 부모님께는 차마 도와달라고는 못하겠더군요. 해고됐다는 소식도 전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한순간에 거리의 불황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되고 싶지 않던 그 부류에 제가 속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좌절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이 생기면 어떻게든 먹고 추우면 주위에 있는 아무 옷을 걸쳤어요. 그런 삶이 지속되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얽매이는 것도 없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 외에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20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차마 내려가지 못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점차 노숙자이자 거지인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20대 여성들도 은근 많았는데 모두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지나가다가 보고 싶지 않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두려움에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유자적처럼 돌아다니던 저는 잠을 잘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일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민한 20대 여성거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생존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제가 어떤 모습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예민한 채 살아가니 정말 곧 쓰러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었죠. 다만 먹은 것이 없어서 항상 누워만 있었는데 그날은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는 소리였거든요. 일부러 골목에서 지냈는데 막기 전에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불안함이 극대화되어 공황장애가 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숨을 쉬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죽는 것을 확신하던 순간 누군가 말을 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자 목소리였기에 저는 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에게서 멀어지려고 기어갔는데 오히려 그가 제 옷을 잡아당겼기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광경들이 있었기에 옷을 꽉 쥔 채 소리를 질렀어요. 역시나 아무도 저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붙잡은 남자가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크게 쉬라고 하더군요. 제가 천천히 숨을 쉬며 진정하자 그는 그저 일정이 있어서 빠른 길이었던 골목을 지나가는 길이었으니 예민해질 필요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건 작은 초코바와 얼마의 돈이더군요. 어린 여자가 길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저에게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곁으로 가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꼴을 보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그 초코바 하나로 끼니를 채우고 그 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처음 본 그가 왜 저를 도와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더니 가족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번보다 적은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고 왜 이렇게 적은 돈을 주나 싶었죠. 줄거면 더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그는 저를 볼 때마다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생겼고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을 왔던 외노자였어요. 하지만 중국에 온 만큼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도 장례를 치르자마자 일을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회사가 철수하는 마당에도 두려움에 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야 하지만 아직은 딸이 없는 한국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족이 있을 때 서로 잘 보듬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가 되어서야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모습에도 저에게 소량의 돈을 쥐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전화기는 가게마다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쥐어준 돈을 소중히 끌어안고 근처에 전화기가 있는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그에게 받았던 그 돈을 가게 주인에게 주고서야 전화기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망설이던 저는 외워둔 전화번호를 천천히 누르게 되었고 오랜만에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그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지러지듯이 통곡하던 엄마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살아갈 준비 중입니다. 제가 지냈던 곳이 어디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그곳에 불황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길거리를 떠돌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나라 사람을 축복을 빌어본 적이 없으나 이름 모를 당신만큼은 제가 축복을 빌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라넨씨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ower roby y